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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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비스에 대해서 김현수 선수가 철저히 준비해야겠어요 렛 아 아 김현수 두 점씩을 나눠가진 두 선수입니다 김현수의 서브 강할 서브 천민혁 천민혁 선수와의 대등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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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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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ERIC 6대3 김현소가 3점 앞서 있습니다. 서비스 득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천민혁 빠르게. 김현소. 김현소의 서비스. 그렇습니다. 천민혁. 지금 궁금해지고 있으네요. 신부스를 띄웁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그러자 리시브 득점. 갖고 가면서 리시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9대7 두 점 차 앞서 있습니다. 김현소. 긴 서비스. 김현소 네트에 맞춰. 천민혁 3구 번.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천민혁 서브. 엣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천민혁. 서비스입니다. 김현소. 찬스볼. 아아아아. 2대2 동점. 천민혁 마지막. 김현소의 포에인드 탑. 천민혁의. 김현소. 천민혁. 넘기지 못. 두 포인트 차입니다. 리드하고 있는 천민혁. 천민혁. 안정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짜임새 있게 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죠. 아. 다양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강한 서브. 특정. 강한 서브. 탑. 서비스. 다시 한 번 서브. 강한 서브. 천민혁 물러서지 않습니다. 김연소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탑 스프리버 사람 김연소의 서브 게임 포인트 천민혁 한 점 더 김연소의 리시브 게임 포인트 천민혁 서비스 김연소 김연소의 공격 슬기롭게 또 버겁지만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 다시 한 번 김연소 천민혁 백핸드 천민혁 들어올렸고요 천민혁 선수의 장점이죠. 맞습니다. 천민혁 천민혁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3대2입니다. 동점 바라보는 김연소 천민혁 그렇습니다. 4대2 두 점 앞서 있는 천민혁 서비스권은 려워질 수 있습니다. 석 점 차입니다. 김연소 천민혁의 본인의 몸이 빠르게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천민혁의 천민혁의 천민혁 직선 포스 한 번 더 갑니다. 천민혁 서비스 렛 시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예 천민혁을 5위 줬습니다. 천민혁 천민혁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주 강한 서브 받 아ск 김연소 ㄱ nte 이럴 서 Engineers 천민혁 천민혁 inf 천민혁의 리스 코스의 싸움이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민혁 포인트 빠르게 직선 코스 서비스 이어갑니다. 천민혁의 공격이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민혁 천민혁 서브 김연소 리스 김연소의 서비스 동점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김연소가 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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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민혁